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브래드의 이발소 라는 주제로 술래잡기를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볼게요 저는 브래드 식빵의 브래드 이발소의 사장 브래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지씨고요 안녕하세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이현둥 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수박 역할을 해주실 담미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츠네 미쿠예요 아래는 수박인데 이거 수박 반반반가? 아직 수박이 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유? 윌크? 나는 우유야 안녕하세요 윌크예요 찡긋 자 그리고 일로 와봐 소세지야 소세지 중국우 님이세요 귀엽다 뭐야 지금부터 일로 와봐 야 엉덩이가 진짜 귀엽네 네 그리고 오늘 머핀의 초코 요로르 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바빠요 오 노노해 어쨌든 브래드의 이발소 술래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브래드 이발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제 머리 좀 이쁘게 뽀송뽀송하게 한번 잘 깎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윌크 네? 가위 좀 가져와줘 네 사장님 이걸로 자르라는 건가? 아 잘못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래 그래 자 머리는 그러면은 수박씨가 잘 보이게 깔끔하게 쳐드리면 되는 거죠? 네 깔끔하게 쳐내주세요 네 우슈 오우 아아아악 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세게 맞아서 머리에 혹이 달렸잖아요 하하하하 호흡이 너무 많네 아 윌크 호흡을 없앨 수 있는 그것 좀 줘 보기 바래 네 사장님 이 방망이가 좋겠구만 우슈 아아아악 아 됐다 호흡이 달아났네 아 맘에 들어요 아 네 깔끔하네요 가재씨 아 저 머리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안그래도 요즘은 좀 단발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네요 음 아저씨가 마음에 드네요 저도 아 맞다 사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여기 이발소 앞에 냉장고 호텔이 생겼던데 아 이번에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휴가로 한번 가볼 생각 없으세요? 휴가요? 직원들 데리고 같이 휴가 하나 떠나볼까? 음 거기 엄청 들어가면 신선해지겠죠? 아 신선은 당연하고 뽀송뽀송해진다니까요? 거기 우유도 장난 아니에요 어이 어이 윌크 일로 와보게 나는 우유야 윌크 일로 와봐 네 우유 좀 뜯어서 먹어봐야겠어? 네 아우 조금 상했네 음 윌크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어 요즘 우리 초코랑 소세지랑 그 너까지 해서 내 식빵도 조금 상한거 같애 우리 좀 신선해지기 위해서 냉장고 호텔 거기 좋다던데 거기 한번 우리 같이 갈까? 윌크야? 나는 좋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저기 먼저 냉장고 호텔이 가있어서 예약 좀 해놔 일다방 음 아 손님들 오늘 오늘 마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흐흫 혹시 6개월 할부도 될까요? 아 네 들어가세요 아 수고하세요 담보가 좀 필요할거 같으니까 수박씨 좀 뱉고 갈게요 아니 그건 쓰레기잖아 아 아 허허허헣 사장님 제가 할부외상손님 받지 말라고 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게 재정이 엉망진창된거 몰라요? 아이 미안해 초코야 아 그리고 냉장고 호텔 수장님이 돈 다 내시는거 아니면 저 안가요 당연히 사장님이 내가 내야지 응 수대씨 너도 좋지 내가 으으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읙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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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그러면은 일단 윌크가 먼저 예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슬슬 가볼까? 그래요 일단 정리부터 하자고 정리부터 해 어.. 정리부터 하시고 음.. 치워 치워 소세지 빨리 정리해 정리해 아 참.. 카운터 담당이 제가 이런 거까지 해야겠어요? 아 윌크가 예약하러 갔잖아 음.. 됐다 됐다 자 이제 가보자고 자 저기 아주 신선하고 멋있는 으아아아악 최신형이네 최신형 호텔이야 저기서 우리 신선하게 음식 몸을 좀 신선하게 만들어보자고 나쁘진 않네요 어이 그런데 냉장고 호텔에 코드가 빡아져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게 소뎌지 냄새를 맡아봐 하하하하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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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영역 표시를 한다고? 영업을 안 하는게 아닐까요? 그럼 밀크는 어디로 하는 거지? 음... 그냥 들어가보자고 음... 으악! 헉! 잠깐만... 하... 냉장고에서? 음식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에잉! 어이거... 영업하는 호텔에 맞나? 어휴... 타눌가... 으악! 으악! 어머나! 아 깜짝이야! 놀았잖아요! 어휴... 아까 그 손님이었던 가지 씨... 어허허허... 브래드 씨 큰일 났어요! 저... 여기 수박 씨도 쓰러져 있고... 어허허... 지금 윌터가... 윌터가... 음... 윌터... 아 그러면 그 윌터는... 지금 여기... 냉장고가 엄청 더워서... 여기 있으면 다 상하겠어요! 소세지도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시게! 하... 잘 들으시게! 네... 아 이런 수박... 아 여기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미친... 미친 우유가 있어요! 이런 수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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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박... 그게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봤어! 나는 봤어! 그 밀... 그 밀크가 부패하는 모습을 봤어! 어...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하네! 그러고 보니까... 제일 빨리 상하는 게... 우유지 아마? 어? 그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돼! 안 그럼 우리까지 부패자고 갈 거야! 이런 수박! 아, 청중! 아휴... 윌그가... l 나는 치즈야 róż.... 이웃어 Ugh! 나, 이런 수박! 치즈것 애, 윌그가... 릴스라엘? 윌크가 상했어!! 흠 dó! 사장님! 어! 어... 으... 왜... 그... 저는... 치우이... 씌우아 펜보가 하... 이... 이럴순 없어! 일단 여기 빨리 이 고장이나 냉려거로 나가자고! аж! 같이 가! 어... 이럴수가... 윌그가 상해버렸잖아 밀치기검을 얻었고 자 가보자고 뭐야 여기 방근씨도 쓰러져있어요 여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지금 냉동보관이 안되고 있다고 어 뭐야 밀치기검이 왜이렇게 많아? 간다 저기 뭐야 냉장고인가 보다 냉장고 안에 뭐야 여기 피자가 있는데 아이씨 따는 치즈야 일단은 나는 치즈야 나는 아아 아 뭐야 초코 뭐야 뜨거운 냄비 아니다 누군가를 탈출시 탈출시켜주지 못하면 음식이 될지도 누군 음 아니 소세지 빨리 구하러와줘 왜 여기다 영역 표시를 하는거야 이 소세지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소세지야 고마워 빨리 너 나가 도망가 너 먼저 가 너 먼저 하하하하 도망가 빨리 가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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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초코야 빨리 가자! 사장님! 저 좋아해 주실거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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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 좋아하시잖아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간다! 됐어 빨리 가자 아 이럴수가 냉장고가 전원이 꺼져있어서 우리 우유가 썩어버렸어 어 쓰레기장 열쇠 탈출구인가봐요? 열쇠를 찾아서 나가는거 같은데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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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빵에 찍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사장님! 우유를 빵에 한번 찍어먹어보세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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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브래든 사장님! 브래든 사장님! 어? 어이! 오지마르 개! 오지마르 개! 사장님! 우유랑 빵이랑 만나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으아. 너는 회의를 방에 한번 찍어먹어보세요 이 상의해서 싫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 뭐야 자 괴물은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발구멍아 발구멍 가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는 위에 찍어주세요 차장님도 같이 치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려 너한테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고 넌 정상인 아니야 이건 썩은 게 아닙니다 사장님 그럼 키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전에 이제 치즈가 될 거라고요 사장님도 같이 치즈가 되는 게 어떠세요 지금 니가 지금 몸에 뭔가가 자라고 있을 거야 원래 상하면 음식 안에 뭔가 생기지 벌레가 생긴다거나 분명 그 우유 속에 뭐가 있을 거야 정신 차리라고 우유랑 빵이랑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사장님 나 알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너 왜 그러니? 아 진짜 너 왜 그러니? 아 너 진짜 왜 그러니? 저랑 같이 싸 저기 누가 이렇게 해볼게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수박의 좋은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수박의 좋은 점이요? 수박의 시원하다? 아 수박에 좋은 점을 알고있습니다 뭐죠? 수박에 씨를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핰 아하핰 뜨거운 냄비 안 여기 여기 문을 열어 바보들 야 소세지야 문 열어 소세지 여기 못가서 소세지 볶음하기 전에 빨리 열어 됐다 열렸다 열렸다 가자 가자 끝까지 열어주고 가 알았어 알았어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수박아 내가 빨리 보내줄게 아하핰 싫어 수박 초코야 너도 빨리 가 어 떨어졌어 모르고 아하핰 아하핰 야 소세지야 여기는 영역표치 함부로 하지 말랬지 어이 어이 내가 왔다고 야 가지야 가지가지 하지 말고 빨리 열어 브레드 항상 넌 마음에 안들었어 아하핰 뭐가 마음에 안들어 아핰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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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가자 가지 가지야 가지가지 해라 하하하하핰 야 소세지야 엉덩이 치워 너 때문에 못갈뻔 했잖아 아하하하하핰 아휴 내가 가야겠다 오 뭐야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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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 떨어졌어 하하하하하핰 야!!!! 가지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그럴다고 약속해. 다시는 안그럴게 가지야. 미안해. 꺼 내려. 미안해요 가지씨. 뭐해 거기서. 꼈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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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못나가? 꼈쏠. 거기다 버티고 있어봐. 나갈 수 있겠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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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왔다! 어떡해? 소세지 어떻게 좀 해봐.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살려. 뭔 소리야? 역시 월드콘이지. 민트초코가 발라진. 아 이럴 수가 초콜릿 씨를 먹고 있잖아! 안돼! 우리도 창원 막히고 말거야. 일단 여기 들어가서 숨어있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일단 여기 숨어있구요. 가자 가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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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으악! 아! 거기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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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야 너 왜 그래? 오유의 고소함을 느끼게 해주겠어! 너 유통기한 지났잖아! 이제 그냥 가라고! 아리 따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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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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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오오 한번 살려드릴까 하나 밖에 못찾아가지고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이게 뭐지? 어? 나도 그거 얻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쓰면 빨라진대 안 빨라지는데? 안 빨라져 진짜 가지가지 안해 진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앉지마 미지 빨리 나와 소세지야 소세지야 뭐해 잘 있어라 소세지 굽는다 소세지 소세지 굽는다 우리 어떻게 탈출하지? 수박씨 생각 좀 해보세요 가지야 빨리 우리 구해줘 제발 대체 뭐해 빨리 구해줘 가지야 열기나 해 도움이 되라고 아 잠깐만 저기 있는데? 어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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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다 진진도 이거 괜찮다고 하면 어떡해 됐다 어어어 왜 나만 쫓아와 저는 한사람만 바라보는 해바랑이거든요 나만 쫓아와 나만 소세지 소세지 생각좀 해봐 생각좀 생각 생각 가지야 빨리 생각해야돼 여기서 구워질거야 소세지가 무서운가봐요 오줌을 싸고 있어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는 영역 영역관리 아 채발여러줘 일을 열어줘 후 올수나 있을까? 어? 이미 구워지고 있어. 먹기만 하면 돼 요리도 있네 아 안오네?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 으아아아악 어떻게 해 어? 한 명 남았네 아니 당신들 왜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야? 어, 보너스 요 guru야, 아이 초코야, 너만 남았어 꼭 구하러 와 구하러 와줘 whoo 초코야, 천천히 와 초코가 왔어! 어, 구하러왔어 초코야, 믿고 있었다고! 안녕 얘들아 내밀에 가볍게 Enough 흐흐흐흐흐 흐흐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시 젖고 믿고 있었다구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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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 내가 타려고 나갈게 가지가지야 너도 고마워 가지가지씨 고마워 오케이 프레드 지하 깊숙한 곳에 열쇠가 있는 것 같아 응 오케이 열쇠를 찾으러 가자구 그래 역시 내가 직원 한명을 잘 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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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젖고야 사장님 신용으로 하나 들고 다니세요 오 뭐야 왜 날 미쳐 아 아니 아니 감시나 사장님 마나나나나! 나 냄새 맡아! 마나나! 나 냄새 맡아!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어? 어떻게 하는 거야? 쏘대지아, 너 어디 가?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나 버려! 수박씨 믿고 있었다구! 아니 저 녀석 진심이야 진심이야 봐 metallic서진 않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야 저 녀석 진심이라고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자 소세지야 이번엔 진짜 잘 숨어보자 이 쪽 이쪽 왕왕왕 소세지 소세지야 너무 무서워 어딨는거야 내일 햄버거씨도 당해버렸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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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포션 오케 나이스 투명한 포션은 투명되거든요 15초동안 아이스 이거있으면 탈주고 가는 이건 마지막에 써야겠다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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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초... 초코마저도... 사장님... 어! 우리의 강아지가 왔어! 무슨... 쏟아마도 줘야겠어 쏟아마도 줘야겠어 아하하하 귀여워... 초코야 너무 느린거 아냐?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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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인가봐 진실인가봐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하하 아니... 무슨... 두방에 죽어? 그만 죽어! 두방에... 두방에 죽어! 그만 죽어! 두세 방에 죽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 자... 투명... 물... 찍기... 오케이 저항포션! 저항이 있으면 좀 버티거든? 어! 초코야! 위를 봐! 으악! 사장님! 어! 투명한 포션! 나이스! 후... 야 온거 같은데? 아 강아지다 소세지야 일로와! 도망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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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온다! 온다 온다! 도망아! 아니 빨리 도망가라고 온다고 나 스캔 근데 어디여기 destined reais ㅋㅋㅋ april 여기저기 비우역으로 가득차는게 아주 흥분하네구먼 거기 사장님이 있는거 다 알아 사장님 거기 있는거 다하려고 사장님, 거기 있는 거 다 보인다고 사장님, 여기 뒤에 돌아가는 것도 다 한다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보인다고 사장님 사장님, 어디 두고 투명으로 변해진 사장님의 모습 후원을 치나다 사장님, 여기 소세지가 있구만 맛있는 소세지 투명한 포션 아니었으면 당했습니다 진짜 당했어요 와 진짜 다행이다 사장님,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사장님, 여기 있는 거 다 안다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의 그런 모습이죠 사장님 사장님 야, 보통이 아니야 야, 저 우유 보통이 아니라고 우리 몇 번 나가는 거야 누가 다 먹었으면 좋겠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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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조건가프시다 아우 더워 아 너무해 너무 아아악 아아악 나 진짜 죽는거야 야 보통이 아니라서 그래 야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입는거 역대급으로 입는거 같애 역대급으로 아아아 당황하게 되네 계속 메탈 털려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아 진짜 너무해 야 앞에 있었어 야하하하 야하하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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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간데 이번에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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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빨리 빌보드 차갖고 나가야겠어요 상자 여기 아까 차갖고 어 여기 여기인가 봐 오케이 잠깐만 저기있어 음 으흠 저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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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어 아 으흠 세번째 네번째 첫번째 공 땡 이 오 공 땡 이 오 하나는 찍고 나가야겠다 못찾겠다 나갈 때 건배 ㅋㅋㅋㅋ 야 진짜 너무 무서워 ㅋㅋ ㅋㅋㅋㅋ oise 아 역시 소세지야 믿고 있었다구 바로 나간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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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야 그렇게 늦게 오면 안 돼 따라와 따라와 지름길 알고 있어 따라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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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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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로 들어가고 요기도 나와 요기도 나와 나오고 여기로 내려가 아 key 야 으음 た 으음 으흐흐흐하 어 진짜 즐기고 있잖아 제발 제발 오우 거기 딱 기다리고 계세요 두 명 보셔 먹었거든요 안 보였을걸 오케이 가자 다 왔다 비리번호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되고 뭐죠? 0 2 2 뭐야 뭐지? 0 1 2 2 5 3 4 0 1 아니네 0 2 2 5 오케이 헬프? 부하러 가다가 부하러 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더 traum Uma 그 무 universities 랖아 fortunately 많이 하지 다른 애들이 버리자 , 어때 난 버리는거 대찬성 иком 아 친구들은 그럼 수박씨 먼저 나가계세요 제가 빨리 구하고 올게 빨리 알았어 후... 후... 갈게 나 돌아와! 응! 소세지를 버릴 순 없지 날 얼마나 구해줬는데 따라와 봐 아 나왔어 나왔어 빨리 나가 뒤에 있어 뒤 뭘 끌고 온거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가워... 어어ㅏ어어ㅓ어어ㅓㅅㅅ 구하고 온다며 구하러 갑는데 안타깝게도 두명이 죽었어..오는길에 아하하잉 그 녀석들은 버려 지하, 지하로 와 쏘대지만 구하고 가자 쟨 나와있거든? 아, 쏘세지 나와있어? 어, 지하로 와 쏘세지 길 알아? 길 알겠지? 아, 씨 길을 몰라? 쏘대지? 쏘대지야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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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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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반대쪽! 반대쪽이라고! 거기 말고! 여기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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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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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오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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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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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평생 있자! 계속 죽여줄게! 왜 그래 진짜! 한번만 봐주라! 아 gesagt 아이쿠! 말 수가 없네 이것! 거기있어! 아, 밀춰줘x5 맞혀 NAU charts 너무 무서워서 그래 Adrian 아 떨어질꺼야!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어쩔 수 없었어 쏘세지가 누워표나 당해버렸어 버려버렸버렸버렴! 버려 그냥 버려야돼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거 이게 지금 위험신호를 간지하거든? 지금 최상위 말해주고 있어 그래 그게 맞겠어 그게 맞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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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진짜 가자 그거 꿈이었어 가자 뭐야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상한 음식을 넣으시오 상한 음식? 어? 잠깐만 상...여기여기 상자가 있어 뭐야? 아 이걸로 넣는거네 아 그러면은 그 우유 녀석이 오면은 내가 여기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할게 유혹할게 이 머리로 여기까지 오다니 아주 대단한 녀석이고 니 녀석을 먹어 아 아 아 으 우리 우리 작전이 통한거 같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어 근데 잠깐 어? 수박 어? 너도 살짝 상한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 머리에 있는 이구나 하하 하하 아 드디어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탈출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 여기 잘 넣었네 아 잘 넣었다 여기 아 다행이다 난 상한게 아니라 머리에 버섯핀건데 이건 뭐야 아 나는 우유야 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오니 콘텐츠 마칠건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힘들었구요 오늘 탈출하기 진짜 힘든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그럼 안녕 안녕 난 탄미오다 안녕